아빠, 이거 냄새 좀 봐봐. 와, 아빠 어버이날 선물 주는 거야? 응. 고마워. 이거 어린 집에서 이거 선물 받아서 했다. 어, 어린 집에서 받아왔어? 응. 고마워, 우리 지우 사랑해. 아, 냄새 좋다. 네? 응.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우리 지우 사랑해요. 네. 엄마, 아빠 나와주시고 귀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빠도 좀 사랑해. 네. 우리 지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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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